세종 교육계가 공립학교 초중등 교원을 1,089명 줄이는 정부의 정원 규정 개정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세종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해 전국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16만 6,500여 개로 전체 76%가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교총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개별화 교육과 고교 학점제 추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독단적인 교사 감축안 입법 예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